MBC 무한도전 멤버들의 슈퍼세븐 콘서트 취소와 관련해서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한도전 7 멤버들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슈퍼세븐 콘서트가 취소가 됐습니다. 리쌍의 멤버인 길, 게리씨가 예능에서 하차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웃자고 시작한 일에 죽자고 덤벼들면서 이런 일로 번져진 것 같습니다. 무한도전의 7 멤버들이 준비하던 첫 번째 프로젝트죠. 슈퍼세븐 콘서트가 전면 취소되면서 이번 사태가 최악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무한도전의 7 멤버와 공연을 기획한 리쌍 컴퍼니 측은 슈퍼세븐 콘서트 리쌍 컴퍼니 공식 홈페이지에 공문을 띄워서 콘서트가 취소됐음을 알렸습니다. 무한도전 멤버들은 저희의 경험 부족이 초래한 여러 상황 때문에 오랜 시간 믿어주신 많은 분들을 혼란스럽게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심 끝에 무한도전 시청자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공연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어제 새벽 어렵게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요. 리쌍의 길과 게리씨가 예능에서 전면 하차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단 말이죠. 상당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길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랜 시간 믿어주신 무한도전 시청자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잘못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더 이상 멤버들과 제작진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마지막으로 나는 죄송한 마음으로 떠나겠다고 하차 의지를 밝혔습니다. 길은 게리도 마찬가지 죄송한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떠나기로 했다고 적었고요. 게리 역시 트위터에 리쌍커퍼니의 운영과 음악, 공연에 더 열중하기 위해 예능 활동을 중단하려고 한다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정말 죄송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슈퍼세븐 콘서트 처음 기획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팬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무한도전 멤버들은 MBC 파업 기간 동안 순을 놓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끼리라도 무언가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슈퍼세븐 콘서트인데요. 11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콘서트를 하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 공연이 MBC 무한도전과 무방하다는 것과 무엇보다 티켓값이 10만 원에 육박한다는 유료로 진행한다는 걸 놓고 이른바 레티지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무한도전 침은 지금까지 서해안 구독도로 가요제, 올림픽대로 듀엣 가요제, 강병북로 가요제, 크리스마스 콘서트 등을 다 무상으로 공연을 펼쳐왔기 때문이죠. 네, 이번 콘서트가 무한도전 방송과는 무관하다면요. 공연이 유료로 진행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무한도전 팀이 꾸린 각종 공연은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에 가능했는데요. 방송을 하니까 제작비로 준비를 한 것이죠. 방송과는 무관하다면 유료로 하는 건 당연하고요. 길이 밝힌 대로 일주일에 3회에서 4일씩 이번 공연을 위해 연습을 했다면 연습의 대가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요. 대간료의 콘서트 준비에 역시 돈이 필요한데 유료인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마저 공짜를 바란다면 도둑놈 심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고가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걸 지적한 사람들이 과연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을 한 번이라도 가봤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슈퍼 세븐 콘서트 가격은 어느 공연에 비해서 결코 고가가 아니고요. 애초에 공연 요금이 너무 비싸다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품이 있다는 지적은 맞을지 몰라도 이번 일과는 아무래도 별개일 것이죠. 사태가 불거진 이후의 일이지만요. 무한도전 멤버들이 수익금을 좋은 일에 쓰려고 했던 취지가 있었다. 이렇게 뒤늦게 밝혀졌어요. 길이 트위터에 투어가 끝나고 난 뒤 수익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슨 일로 보답할 수 있을까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면서 고원, 양로원, 건물 신축 증정, 장학금제도, 자선단체 설립 등을 큰 이야기를 펼쳐가는 상황이라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멤버들이 공연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난 뒤 무도 스타일로 세상에 다시 돌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 됐지만요. 그렇다면 이번 일로 인해서요. 길과 게리 씨를 더 이상 예능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우려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뜻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장훈은 21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이번 공연의 연출과 계획을 자신이 맡았다고 글을 올렸고요. 가격부터 거의 모든 시안을 자신의 뜻대로 했으며 세계 최고의 블록버스터형 공연으로 만들고 남은 수익이 돼 무도식의 기발한 나눔으로 자랑스럽고 행복한 공연을 하자는 그런 두 가지 중점을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로 미안함을 금할 일이 없다고 밝혔고요. 정준화는 기도해달라는 글을 올렸고요. 하하는 함께할 때 우리니까 이러면서 함께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일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팬들이 아마 지금 상황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점은요. 길과 게리 씨가 똑같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인터넷 여론이라는 게 참 빨리 바뀌죠. 가진 질타를 퍼붓다가도 또 활동 진단 선언을 하면 어느샌과 다시 또 반대로 재빨리 뒤집히고요. 강호동 때도 역시 그랬죠. 거기에 같이 그 여론의 팬사함에서 춤을 췄던 인터넷 매체들의 문제도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길과 게리는 바뀐 여론도 있고 주변의 설득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음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무한도전 김태호 PD 등 제작진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부는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자막이 제작진의 뜻을 표시한 것이다 라는 주장도 하는데요. 그런 주장이 기발하긴 합니다만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태호 PD는 트위터를 통해 자기 주장을 계속 밝혀왔는데요. 역시 기사가 됐었죠. 유명인답게 영향력도 상당했고요. 이번 일에 대해 무한도전의 선장답게 자기 뜻을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일이 일어난 원인을 조금 더 짚어보자면요. 무엇보다도 팬들이 무한도전을 정말 많이 사랑해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장훈의 말처럼 무한도전이 갖고 있는 존재감과 또 시청자들의 사랑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시대나 픽뱅이 TV에서 아무리 공짜로 춤과 노래를 보여준다고 해서 공연을 공짜로 보여주진 않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일은 그렇기 때문에 무한도전이 얼마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인지 깨닫게 하는 동시에 공짜에 연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무한도전 멤버들의 생각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팬들 사이의 시각차가 존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의 출발은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인 만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